마마무가 타이틀곡으로 발라드를 데뷔 후 처음으로 내걸었는데요. 큰 귀대 속에 27일 새 앨범 티저 영상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카도 버전 티저 영상을 선보였는데 따뜻한 햇살이 되릴 재는 숲속 카라반에서 마마무 멤버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고유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이별, 이곳에 너와 같은 꿈을 꾸던 우리 둘이라는 노랫말과 함께 타이틀곡 Where We Now의 음원이 공개됐습니다. 마마무는 새 미니앨범 발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1 Where We 프로젝트의 포문을 엽니다. 앨범 발매와 함께 여름 콘서트, 다큐멘터리 공개까지 가요계를 뜨겁게 달굴 마마무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